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22대 국회 초반이면 이런 분위기가 된다. 대통령이나 그 주변에서 야당? 탄핵 안 내고 싶으면 내봐. 이런 말들 나온다 이제. 내봐 어차피 안 되네. 특검 전국에서 충돌하면서 분명히 최상명 특검 거부할 것이고 이거 이미 정당화가 시작됐고 기정사실화됐다고. 22대 국회가 특검 전국이 되는데 이때 특검 얼마든지 내세요. 이거 거부하면 탄핵한다고? 야당 일각에서 그런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내세요. 탄핵은 내봐. 이런 식의 상황이 펼쳐져.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옛날에 이제 서당에 갔는데 훈장이 공부하러 온 아이를 종아리를 쳐 회초리로. 그러면 대부분 엉엉 울리면서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애 하나가 선생이 종아리를 회초리로 치는데 씩씩 웃으면서 이 정도는 안 아파. 더 세게 때려봐. 이러면서 선생을 찾다보고 쎅쎅 웃는 거야. 선생님이 열받잖아요. 그러면 환장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야. 이거 괴물인가 싶을 거 아니야. 그 국면이 곧 온다. 국민들 향해서. 그럼 어떡합니까? 총선 민심으로 총선 표심으로 심판을 했다라고 국민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회초리 그런 심판에 대해서 당사자는 아니 우리가 잘했는데 지난번보다? 뭐 해봐.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그러니까 신에게는 아직 108석의 의석이 있나이다. 신상유전선 108. 뭐 이런 식의 이제 그걸로 해서 다 단돌이 치고. 거북권 행사하고. 다 단돌이 치고. 벌써 여당 숙주나물처럼 팍 싸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또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그때도 탄핵. 처음에는 탄핵이 나오진 않았어요. 아예. 그때 거국내각 이런 얘기 나왔고. 좀 지나다가 하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탄핵 의석수도 어차피 부족하니까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해 여름에 오병호 사태가 터져가지고 여름에 국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정세균 의장이 오병호 같은 의혹의 당사자가 민정수석으로 있다는 건 이거 국정의 불안한 거 아니냐. 이걸 개원연설에서 했어.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뛰쳐나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가 첫 번째 고비였던 거죠. 그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요. 네. 지금 상황이에요. 딱 지금 상황. 그것이 이제 데인저존, 위험구역으로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국민의힘에서도 안전벨트 단단히 매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달 간다고 5, 6개월.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계속 의혹이 불거진 게 승마협회라든가 문체부 문제라든가. 맞아요. 그때 국감 현장에서 계속 고름이 됐죠. 이럴 때 이제 20% 초반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10%대를 보고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가을이 되자 황급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와요. 그래서 시정연설을 하는데. 그렇죠. 이때 개헌을 카드로 던진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개헌특위로 해달라. 이제 국면 전환을 시도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태블릿 PC가 터진 거예요. 이때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가. 한 자릿수로. 그리고 광화문에 100만의 촛불이 모여. 그때 지지율 4%였어요. 4%.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그러지만 96% 반대가 가능하다니까.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험구역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발표된 MBS 조사를 보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27%까지 내려왔어요. 네. 맞습니다. 취임은. 다른 조사도. 동일 조사에서는 최저기록입니다. MBS가. 다른 조사도 지금 하나 더 있어요. 뉴스 토마토. 아. 나온 게 있나요? 비슷하게 10% 떨어졌어요. 오늘 갤럽 조사 결과도 이따 10시쯤에 나오게 될 텐데. 그것도 한번 추이를 보고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박근혜 당시 그 상황. 댄저존 말씀하셨지만 댄저존이 지금 들어와 있다. 그리고 22대 국회 열리면은. 또 그 전에 가깝게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또 어떻게 윤 대통령이 반응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민심이 더 싸늘하게 식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신 거군요. 그러니까 대인저존에 진입했는데 상태로 이제 22대 국회를 맞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달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대통령의 또 다른 헛발질은 치명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비선 논란. 인사 갈등. 도대체 국무총리가 몇 번이 바뀌는 게요? 김부겸 총리부터 몇 번째요? 언급된 인사만 해도 한 1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게 왜 위험한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위험합니까? 왜 위험하냐. 그 자체로 혼란이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러죠.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옛날에 이런 일이 있다면 대통령실이 경로했다 그러면서 판정리가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죠. 정리되기는 커녕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위험하냐. 첫째. 이 권력의 혼란 약간의 공백을 틈타서 제 어떤 세력들의 해계모니 경쟁이 본격화됐다. 서로 서로 미는 인사도 있고 인물도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지.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우리 사람 시켜야겠다. 이런 해계모니 경쟁이 시작이 됐다. 두 번째는 그걸 대통령이 즐긴다. 즐긴다고요? 충성 경쟁을 시킨다. 이게 권위주의형 리더들에서 흔히 나타난 거예요. 현상인데. 그러니까 비선 공식 라인 다 뛰어들었어 지금. 박용성 양정철 얘기까지 나오고 그걸 또 바로 대통령실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고. 대통령실은 몰랐지. 누가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부인을 하고 보는 거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해놓아야 일단은 사실이 뭐든 간에. 그리고 혼란에 빠지는 게 대통령 생각이 뭐야? 이제 막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이번 사례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 그동안 인사 문제나 정책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비선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었겠다.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박용성 전 장관 그분 행태가 더 의욕을 사고 있잖아 지금. SNS 글도 그렇고 하파두에서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하필이면 오비일학처럼. 그리고 협치가 중요하다 그래. 그러니까 박용성 전 장관이 기자 시절부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또 부부 동반으로 해서 식사한 적도 있다고 옛날 법사위원장 당시에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여러 가지 또 좀 어떻게 보면 키워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한 부분이 있고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윤석열 지검장을 좀 검사총장으로 추천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뭐 그랬다고는 보도까지 나온 적이 있죠. 그런 인연이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라인은 또 어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이런 거고.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그럼 왜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냐. 박영선 의원은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다는 것 같죠.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 네. 들어온다는 거는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일단 대통령의 오케이가 떨어지려면 민주당이 협조해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총리 인준이 돼야 되니까요. 뭐 이런 추측까지. 이현주 의원이 언제 비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 탈당한 적이 있지. 그런데 그 내막이 박영선 의원이 이 의원이 먼저 나가. 그 뒤에 내가 따로 나갈게. 이랬는데 자기는 그 말 믿고 탈당했대. 그런데 나오기는 커녕 남아서 서울시장 선거 나가고 장관 나가고. 혼자 나왔어요. 그래서 혼자 개털됐다고. 맞아요. 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돌대요. 아. 과거 일까지 다 지금도 소환이 되는군요. 아긴 박영선 당 대표도 했었잖아요. 원내대표. 네. 원내대표. 일단 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어디 옛날 박근혜 때도 강연장 가서 박 장관 이렇게 강연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열심히 싸워서 이 무도한 정권을 우리가 혼내주겠습니다. 뭐 또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주로 뭐 이런 류의 강연을 예상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주로 강연 내용이 그런 게 아니고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국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던 청중이 화를 내더라고. 우리가 표를 모아서 의원님을 이렇게 국회 보내드리고 하는 이유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되 안 되면은 더 열심히 하자 이러려고 하는 거지. 그런 건 이래서 안 됩니다. 오늘 국회법을 계속 강의하신다. 그런 거 국민들이 똑똑해서 다 안다. 이래서 조금 그러는데 내가 뭔 강의를 잘못했냐는 또 듣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분이 좋게 얘기한 평화주의자예요. 큰 싸움 원치 않아요. 싸움 할 때도 앞줄에 나서지 않고 가끔 이상한 일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면은 해야 될 일 안 하시는 게 또 있어. 그런데 이제 똑똑하긴 하거든. 그래서 구로에서 맨날 최다 득표 얻고 그랬잖아. 서울에서는 항상 최다 득표 최고 득표는 구로구였어요. 거기서 다섯 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알다가도 모를 뿐이다. 그러면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협치관이 협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지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쉽지 않아 보여요.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 박영선 전 장관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인준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미묘하게 가는 게 일부 고민은 있을 거예요. 어떤 수구적인 인물보다는 낫지는 않냐. 그래도 사실 이런 방법도 있죠. 박영선 카드라면 총리를 주고 그 대신 특검 내놔라. 그런 식의. 그런데 최상병 특검은 지금 일이 이상하게 꼬였잖아. 대통령실은 죽어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거부권 행사일 가능성이 크죠. 죽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죽어도 못 받는 그 이유가 바로 진실이요. 왜 죽어도 못 받겠어? 결국 윗선 찾아가다 보면 대통령한테까지 화가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진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요. 죽어도 못 받는 그 이유가 진실이요. 그러면 야당은 박영선 받을 테니까 이 특검 받으라고 해야지. 그런 카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박영선을 식물총리로 만들어버리고. 네. 본격적인 게임을 하는 거죠. 아하.